흥부전 충청도와 전라도, 경상도가 경계를 이루는 지점에 양반 연생원이 살고 있었다. 연생원은 슬아의 아들 둘을 두었는데 형은 놀부요, 동생은 흥부였다. 한 부모 밑에서 난 두 자식이었으나 외모는 물론이거니와 그 성품도 상반되었다. 흥부는 착하고 성실했으나 놀부는 심술긋고 매사에 욕심이 많았다. 사람들이 저마다 오장육부를 지녔지만 놀부는 오장칠부라 왼쪽 갈비뼈 밑에 심술보 하나가 더 달려있어 하는 집마다 못대기가 이를 때 없었다. 그 행시를 일일이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남의 선산에 묘지 쓰기 초상집에서 노래하기 남의 노적에 불지르기 가뭄농사에 물꽃 빼기 불난 곳에 부채질하기 길 가운데 구덩이 파기 외상술갑에 억지 쓰기 소경옷에 똥칠하기 잠든 사람에게 뜸질하기 달리는 사람에게 발걸기 거림보면 자루찍기 상인잡고 춤추기 여승보면 희롱하기 새초분에 불지르기 애를 뱀 여자 배차기 우는 아이에게 똥 먹이기 물똥이인 여자에게 입맞추기 상여꾼에게 형문치기 채소밭에 물똥 싸기 수박밭에 말뚝 빻기 장독간에 돌 던지기 무덤을 옮겼을 때 뼈 감추기 등 낮에는 해악질하는 것도 모자라 밤에는 도적질을 일삼으니 그 흉악하기가 이를 때 없었다. 형 놀부와 반대로 흥부는 마음씨가 착하고 선량해서 동네 사람들의 칭찬이 자자했다. 흥부의 행적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동네 어른들을 존경하고 이웃 간에 화목하고 친구와 서로 믿음 있고 굶어 죽어가는 사람에게 먹던 밥을 덜어주고 추운 날씨로 병든 사람에게 입었던 옷을 벗어주었다. 또 노인이 짊어진 짐을 자청해 저다주고 장마 때 큰 물가에 사감받고 건네주고 산에서 백골을 보면 깊이 파서 묻어주고 수절 가부 보쌈하면 쫓아가서 빼내주고 어진 사람 모함하면 대신 변명해주고 길 잃은 어린아이한테 부모를 찾아주고 주막에서 병든 사람 본가에 기별해주고 막 깨어난 벌레를 죽이지 않고 자라나는 초목을 꺾지 않았다. 매일 좋은 일만 하느라 돈 한 푼 벌지 못하니 형 놀부는 이런 흥부를 볼 때마다 심사가 뒤틀렸다. 부모가 모두 죽고 놀부는 흥부와 함께 살고 있었다. 놀부는 부지런히 재물을 모았지만 흥부는 늘 가난했다. 어느 날 놀부는 잠자는 흥부를 깨워 소리쳤다. 재물을 모을 생각은 하지 않고 매일같이 놀고 먹으니 그 꼴 보기 싫어 함께 못 살겠다. 비록 부모가 물려준 재산이 있다 하나 그것은 마땅히 장손인 나의 몫이 터이니 너에게는 지푸라기 하나 돌아갈 것이 없다. 네 처자를 데리고 어서 멀리 떠나거라. 지체하다가는 요절을 면치 못하리라. 마음씨 고운 흥부는 땅에 엎드려 땅에 엎드려 널부에게 빌었다. 절을 밖으로 내치시면 젊은 아내와 어린 자식을 데리고 네 집에 가서 의탁하며 어떻게 먹여 살리겠습니까? 아우 하나 있는 것을 어찌 매정하게 나가라 하십니까? 놀부는 성을 내며 소리쳤다. 아버님이 살아 생전에 글공부를 시키더니 말 하나는 잘하는구나 듣기 싫으니 썩 나가거라. 착한 흥부는 놀부의 말을 듣지 않을 수 없었다. 빈손으로 집을 나서니 불쌍한 흥부 아내는 어린 자식을 등에 업고 울며 불며 따라 나섰다. 이때부터 정처 없이 여기저기를 떠돌며 빌어먹었다. 두어 달이 지나자 이내 부끄러움도 없어졌다. 그러던 어느 날 흥부는 가족을 데리고 달이 난간에 늘어앉아 이를 잡으며 말했다. 기왕 빌어먹고 살 것이면 곡식이 풍부한 동네로 가자. 흥부는 살만한 곳을 찾아 정처 없이 돌아다녔으나 마땅한 곳을 찾지 못했다. 결국 다시 고향 근처로 돌아오니 마침 인심이 좋은 한 마을에 빈집이 있어 그곳에 가족을 들였다. 빌어먹는 가운데에도 그럭저럭 여러 해가 지나니 자식들이 줄줄이 생겨났다. 가난은 버럭버럭 나날이 늘어가니 여러 식구 굶는 것이 초상난 집에 개에 비길만 했다. 흥부 아내는 견디다 못해 설게 울며 말했다. 자식들은 바글거리고 귀신에게 줄 쌀 한 줌이 없으니 에구에구 서러운 지구 이보시오 아기아버지 형님 댁에 가서 쌀 좀 빌려오소 우리는 구물지라도 자식들의 낭은 살려내야지 않겠소 흥부가 걱정에 대답했다. 형님 댁이 지척이긴 하나 빌어본들 어찌 쌀을 내주겠소 차라리 굶어 죽을지언정 안 가는 편이 아무래도 오를 것 같소 주시고 안 주시는 것은 형님 처분에 달렸으니 되든지 안되든지 헌 일삼아 한번 가보시오 흥부는 하는 수 없이 터진 헌 갓을 쓰고 누더기 삼배옷을 입고 구멍 뚫린 나막신을 두 발에 잘잘 끌고 꼭 얻어올 심산으로 금직한 구럭을 짊어지고 집을 나섰다. 쫓겨나던 나를 생각하면 벌벌 떨며 걸어갈 적에 저 혼자 혀를 차며 탄식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모진 목숨 죽지 않고 이 고생을 하는구나. 놀부가 사는지 문 앞에 당도하니 그 위세가 더 늘어서 가사가 아주 웅장했다. 삼십 녀 칸 주랭랑을 일자로 지었는데 한가운데 소슬 대문이 하늘을 찌를 듯하고 대문 안에 중문이요 중문 안에 벽문이 늘어섰다. 늙은 종이 흥부를 알아보고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이 모습이 웬일입니까? 종은 흥부를 불쌍히 여기고 놀부에게 안내했다. 흥부는 놀부를 보자 눈물을 비오듯이 흘리며 엎드려 하소연했다. 자식들이 굶어 죽어갈 판이라 불고 염치하고 이렇게 형님을 찾아왔습니다. 부디 형제 간의 우애를 생각해서 쌀섬을 내려주십시오. 봄이 되면 부지런히 일해 갖겠습니다. 놀부는 흥부의 이야기를 듣고 매우 못마땅한 얼굴로 말했다. 어디서 보았더라? 당체 알 수가 없군. 흥부는 서러움에 눈시울을 불켰다. 갑술련의 집 나간 흥부입니다. 동부 동모 친형제로 이름자 학렬에 형님 함자는 놀자 부자이고 아우 이름은 흥부라는 것을 벌써 잊으셨소. 놀부는 버럭 화를 내며 소리쳤다. 이놈 왜 다시 찾아왔느냐 썩 사라져라. 형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흥부는 두 손을 비비며 꿇어 엎드려 슬피 울었다. 놀부는 속으로 재빨리 생각했다. 저놈이 달래서는 안 갈 테고 쌀을 준다면 나중에 또 올 테니 죽으면 굶어 죽지. 맞아 죽을 생각은 없이 하는 것이 옳다. 놀부는 단단한 몽둥이 하나를 들어 사정없이 흥부를 내리쳤다. 이놈 여기가 어디라고 기어들어와 잔깨를 부리느냐 조금만 지체했다가는 잔뼈도 추리지 못할 테니 어서 가라. 다시 몽둥이를 번쩍 쳐더니 흥부는 제 형의 성미를 익히 아는지라 너무 노여워 마옵시고 평안히 계십시오. 못난 동생 가옵니다. 인사를 마치고 마당을 돌아 나올 적에 문득 바라보니 놀부 아내가 마침 부엌에서 밥을 푸고 있었다. 흥부는 걸음을 멈추고 빌었다. 형수님 아우 흥부가 왔습니다. 밥 한 술만 주십시오. 그 모양을 본 놀부 아내는 제 서방을 나무랐다. 저런 억지꾼놈은 단단히 매를 쳐서 보내야 하는데 어찌하여 그냥 보낸단 말인가? 아무것도 모르는 흥부는 배가 찢어지게 고픈지라 덥석 부엌으로 들어섰다. 남녀가 유별한데 어디를 함부로 들어오는가? 놀부 아내는 이때다 싶어 들고 있던 주걱으로 흰껏 흥부 뺨을 후려쳤다. 흥부는 정신이 혼미한 가운데에서도 뺨에 붙은 바바를 손으로 더듬었다. 평수님 기왕이면 맞은편 뺨도 때려주오. 그래야 굶은 아이들에게 바발 구경이라도 시켜줄 것이 아니오. 놀부 아내는 어이가 없어 그대로 흥부를 내쫓으니 흥부는 돌아오는 발걸음이 무겁기만 했다. 아무것도 모르는 흥부 아내는 흥부 안에는 여러 날 굶은 흥부를 형네 집에 보내놓고 동니 어기에 나가서 눈이 빠지게 기다렸다. 스물다섯이나 되는 자식들에게 쌀밥 먹일 생각을 하니 절로 마음이 흐뭇했다. 마침내 흥부가 나타나니 아무리 살펴도 빈손이고 빈몸인지라 기대는 한순간에 허물어지고 줄임배는 더욱 찢어지는 듯 했다. 흥부의 몰골을 보고 흥부 아내는 깜짝 놀라 물었다. 이게 도대체 웬일입니까? 얼굴은 또 왜 그 모양이오? 흥부는 거짓으로 꾸며 대답했다. 형님은 나를 보고 크게 반기셨소. 좋은 술과 더운 밥을 착실히 먹인 후에 쌀 단말과 돈 성냥을 썩 내주시기에 쌀 속에 돈을 넣어 오장치에 묶어지고 오지 않았겠소. 그런데 깊은 골에 도적 두 사람이 몽둥이 갈라지고 솔밭에서 왈칵 나와 볼기짝을 때리면서 약탈하니 하는 수 없이 빈손으로 돌아왔소. 그러니 형님 원망일랑 마시오. 흥부 아내가 그 말을 믿을 리 없었다. 그렇다고 해도 내가 알고 저렇다고 해도 내가 알지. 하나 있는 동생을 못 본지가 몇 해인데 오늘같이 추운 아침에 형 보자고 간 동생을 이리 내친단 말이오. 이제 무슨 수로 자식들을 먹이고 입히고 물을 길어 팔아버리오. 바느질품을 팔아버리오. 아니면 나가서 술장수를 해버리오. 흥부가 벌쩍 뛰었다. 죽었으면 죽었지. 술장수가 웬 말인가. 품은 내가 팔겠소. 자네는 집에서 체전이나 가꾸고 자식들이나 잘 길러내소. 이날 이후 흥부는 온갖 품을 팔러 다녔지만 도무지 신통치 않았다. 서울로 올라가서 종로를 쓰레지만 일이 서툴러 금방 쫓겨났는가 하면 대신 매를 맞아주고 돈을 받으려고 병령에 갔다가 차례에 밀려 퇴장한데 못 맞고 빈손 쥐고 돌아오니 흥부 아내가 품을 팔고 있었다. 5, 6월 반매기, 9, 10월 김장하기, 한말 받고 벼웃기, 방아찍기, 배짜기, 머슴의 헌옷깊기, 상가에서 빨래하기, 혼인이나 초상집에서 잡일하기, 채소밭에 오줌 뿌리기 등 밤낮으로 품을 팔았다. 그런데도 식구가 많아서 늘 굶기가 일쑤였다. 어느 날 지나가던 한 승녀가 이들의 딱한 사정을 보고 일러주었다. 이 집 신세가 참 가련하오. 모든 게 터가 좋지 않기 때문이오. 좋은 집터 하나 가르쳐드릴 테니 따라오시오. 흥부는 크게 기뻐하며 천번, 만번 치아하고 승녀의 뒤를 따라갔다. 얼마쯤 가던 승녀가 배산 임수는 물론이고 무성한 숲과 긴데 두른 곳에 집터를 정하는데 명당이 따로 없었다. 흥부는 엎드려 살해하고 새로운 집터에 나무와 흙을 얼기설기 엮어 운박을 들였다. 긴 겨울이 지나고 봄이 도래했다. 정월, 이월 얼음이 풀리니 버들은 연한 황록색이었다. 꾀꼬리는 노래하고 백꽃, 백설 향기에 나비가 춤을 추었다. 3월 동풍이 부는 이른 봄의 화창한 날씨에 온갖 새와 짐승이 즐길 적에 강남에서 날아온 제비 한 쌍이 흥부 내 음막에 날아드니 흥부가 좋아하며 제비 보고 치아했다. 세상 인심이 흥흥해 누구도 이 적막한 산중에 찾아올리 얻건만은 제비는 가난한 집 저버리지 않고 찾아왔구나. 제비는 좋은 지능 물어다가 처마 안에 집을 지었다. 수컷이 날고 암컷이 그 뒤를 따르며 서로 사랑했다. 어느덧 알을 낳아 새끼를 까서 밥 물어다 먹이면서 새끼와 어미가 지저기며 즐겼다. 그러던 어느 날 천만뜻밖에 구렁이가 제비 집에 들어갔는지라 흥부는 깜짝 놀라 막대기로 쫓아냈다. 사방에 먹을 것이 놀렸는데 어찌하여 제비 집을 넘보느냐 한 번만 더 얼씽거리면 몸을 동강내겠다. 그러나 이미 때가 늦어 제비 새끼 여섯 가운데 다섯이 죽었고 남은 하나마저 땅에 떨어져 발이 부러진 직후였다. 흥부는 제비 새끼를 손에 얹고 탄식했다. 말 못하는 짐승일 망전 가련하구나 내 기어이 너를 살리리라. 칠산 조기 껍질을 벗겨 두 다리에 돌돌 말고 오색탕사로 친친 감아 제 집에 넣었더니 십여일 뒤 다리가 붙어 상처가 완쾌되었다. 제비가 힘껏 공중으로 날아올라 벌레도 잡아먹고 마음껏 지적이니 흥부는 매일같이 제비 집을 돌보며 다정이 지냈다. 이러는 사이에 달이 차고 제비는 높이 날아올라 흥부에게 하직하고 강남으로 돌아가니 흥부는 빈 제비 집을 바라보며 슬퍼했다. 한편 가난한 흥부네 집을 떠난 제비가 망망대해를 날아 제 나라로 돌아가니 제비 왕이 이상하게 여겨 물었다. 너는 어찌하여 혼자 날아왔느냐 흥부네 제비가 구렁이를 만난 일과 흥부가 다리를 치료해준 일을 자세히 설명하니 제비 왕은 크게 감탄하며 말했다. 흥부는 금세의 군자로다. 내가 박씨 하나를 내어줄 터이니 내년 봄 다시 조선으로 돌아갈 때 반드시 가지고 돌아가 흥부에게 은혜를 갚으라. 겨울이 지나고 다시 봄이 왔다. 제비 왕의 명령을 받은 흥부네 집 제비는 하늘 높이 떠서 망망대해를 건너고 다시 흥부네 집을 정확히 찾아가 날개를 접었다. 주인 흥부는 제비를 보내고도 잊지 못해 자주 생각하다가 다시 봄이 되자 이제나 저제나 제비가 날아올 날만을 손꼽아 기다렸다. 마침내 삼진 날이 돌아오니 반가운 제비가 처마 안에 날아드는데 달이 부러졌던 그 제비가 틀림없었다. 네가 왔구나. 가난한 내 집에 다시 찾아왔구나. 강남 수천리를 날아서 찾아왔구나. 덩실덩실 춤을 추며 반기는 중에 제비가 입에 물었던 것을 흥부 앞에 툭 떨어뜨렸다. 흥부는 집어들고 아내를 급히 불렀다. 이보시오. 빨리 와서 이걸 보소. 제비가 뭘 물어왔소. 흥부 아내가 즉각 달려와 보고 반갑게 물었다. 이건 박씨가 아닙니까? 흥부 아내는 흙과 재를 잘 섞어 정성껏 박씨를 심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싹이 트는 것을 보니 박이 틀림없었다. 차츰 순이 뻗어가고 나뭇가지를 꺾어 지붕 위로 길을 트니 화창한 바람과 담비 내리는 호시절에 밤낮으로 무성해 사각같은 넓은 잎이 온 집을 덮었다. 날이 가고 달이 찰 때마다 하나 둘 박이 열리는데 모두 세 통이었다. 보통 박보다 더욱 크게 자라니 흥부 내외는 기뻐 어쩔 줄 몰랐다. 그 사이 8월 추석이 닥쳤으나 흥부 내 가난한 살림은 여전하니 어느 날 흥부와 아내는 박을 앞에 두고 의논했다. 명절이 닥쳐도 차릴 음식이 없으니 어쩌겠소. 우리 저 박을 타서 속은 찢어먹고 껍질은 내다 팔아 쌀을 얻읍시다. 흥부 아내가 가만히 생각하니 뾰족한 수가 없는지라 동네로 내려가 큰 톱 하나를 얻어와 부부가 함께 박을 타기 시작했다. 어기여라 톱질이야 당겨주소 톱질이야 어기여라 톱질이야 박을 타서 쌀도 일고 껍질로는 물을 떠서 가지가지 잘 써보세 한창 톱질이 무르익을 무렵에 갑자기 박이 퍽 하고 두 조각으로 갈라지며 푸른 옷을 입은 동자 한 쌍이 나타났다. 이곳이 흥부씨 대기요 하고 물으니 흥부와 아내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다. 흥부가 맞소만 대체 누구시오 동자는 손에 들고 있던 넓은 쟁반을 내려놓고 말했다. 흥부씨의 지극한 덕화가 금수까지 미쳐 몇 가지 약을 보내시니 백옥병에 담은 것은 죽은 사람을 되살아나게 한다는 환원주요 위라 접시에 담은 것은 소경이 먹으면 눈이 박는 개안주요 호박접시에 담은 것은 벙어리가 먹으면 말을 잘하는 개연초요 산호접시에 담은 것은 기막힌 이가 먹으면 귀열리는 벽이룡이요 서라지에 묶은 것은 영원히 죽지 않는 불사약이요 금화지로 묶은 것은 영원히 늙지 않는 불로초입니다 그 약이 수억만 양에 이르는 보물이니 팔아서 쓰십시오 동자는 말을 마친 뒤 호련히 사라졌다 흥부는 고개를 가욱 걸었다 허허 괴이하다 박속을 박속을 들여다보니 물건들이 놓였는데 하나는 반다지 녹만하고 하나는 벼루찜만 했다 뚜껑을 열어보니 하나는 쌀이 가득 하나는 돈이 가득 했다 흥부 아내는 흥부 즉시 쌀로는 밥을 짓고 돈으로는 반찬을 마련했다 자식들과 더불어 배불리 먹으니 실로 오랜만에 포식이었다 배가 부르자 흥부 부부는 다시 두 번째 박을 탔다 어기여라 톱질이야 어기여라 톱질이야 박이 쪼개지며 이번에는 온갖 보물이 쏟아져 나왔다 아름다운 비단과 옷가지 자개 한가 농 화려한 문방구며 책과 지물이 가득했다 흥부와 아내는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했다 흥부가 크게 웃으며 아내에게 하는 말이 이번에는 또 무엇이 들어 있을까 남은 한 통도 톱질 하세 하고 슬근슬근 탁 타노우니 천만대 밖에 여인 하나가 아리따움 맵실을 하고 나오는데 눈부시게 고왔다 여기가 흥부씨 댁이요 흥부는 깜짝 놀라 엎드려 절하며 물었다 그로소만 그대는 누구시요 여인이 대답했다 놀라지 마읍시고 제 말씀 들으십시오 강남국 제비 왕의 명을 받들어 그대의 부실이 되고자 왔나이다 흥부는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다 어느 틈에 박통 속에서 남녀 노비와 집 짓는 목수들이 구역구역 쏟아져 나와 땅을 닦고 나무와 흙으로 벽을 만들어 기와를 올리니 금세 기왓집 수천 칸이 만들어졌다 늘어섰던 늘어섰던 남녀 종들이 박속에서 나와 온갖 재물을 집으로 옮기자 순식간에 마당이 정리되었다 원체에는 안에 별당에는 양기비를 두고 안팎 사랑 십여채며 사면 행랑에 노속들과 사람들이 모여들어 손님이 가득하니 매일같이 집 안팎이 시끌시끌했다 흥부가 졸지에 벼락부자가 되었다는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져 마침내 놀부의 귀에 들어갔다 놀부는 그 소식을 듣고 가만히 생각했다 갑자기 재물을 얻었다면 핏이 도적질을 했기 때문일 것이다 어찌된 영문인지 알아본 뒤 재산을 빼앗아야겠구나 심수리 뻗친 놀부는 득달같이 흥부를 찾아갔다 이놈 흥부야 흥부 안에 있느냐 형이 왔느니라 소리치고 바라보니 대문은 높고 누각은 웅장했다 문을 열었지나 안사랑 앞에 이르니 흥부가 제 형을 보고 버선발로 내려와 공손히 절을 했다 형님 오십니까 안으로 드시지요 놀부는 방에 앉자마자 큰 소리로 호통을 쳤다 이놈 어디서 도적질을 했기에 이리 재산을 모았느냐 흥부가 놀라 대답했다 도적질이 웬 말입니까 흥부가 그동안 있었던 일을 죄다 들려주니 놀부는 믿지 않았다 그건 그렇고 모처럼 왔으니 집 구경 이나 하자 놀부는 흥부의 재물이 자기 것이라도 되느냐 이리저리 눈을 굴려 보는데 마침 화초장이 눈에 띄었다 형제 좋다는 게 무엇이냐 니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또한 니 것이 아니냐 저 옷장은 내가 가져갈 테니 나를 다오 말을 마치고 지게를 내어 화초장을 지고 나오는데 하인을 붙여준다고 해도 행여 빼앗길까 뒤뚱거리며 지고 오기를 마다하지 않았다 놀부는 땀을 뻘뻘 흘리며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다 여보게 흥부놈의 새가미천 하나를 내가 뺏어왔네 못대기가 놀부 뺨치는 놀부 아내는 눈이 휘둥그레져 물었다 그래 무슨 수로 부자가 되었단 말이요 놀부가 흥부에게 들은 자초 지종을 설명하자 놀부 아내는 펄쩍 뛰었다 정말 제비가 박씨를 물어다 주었단 말이요 그렇다면 우리도 제비다리를 치료해 줍시다 부부는 좋은 방법이라도 찾았다는 듯 기뻐했다 그날 이후 두 부부는 봄이 되기만을 기다리니 그렁저렁 겨울 지나 정월 2월 3월 이 되었다 강남에서 오는 제비들이 각 집으로 날아 들 적에 신수불길한 제비 한 쌍이 놀부 놀부 들어갔다 놀부는 제비를 보고 집 짓기에 수고된다며 손수 흙을 이겨 매주 덩이 만하게 뭉쳐 처마 안에 집을 지어 주었다 또 건불을 많이 긁어 소 외양간 집 깔듯이 담뿩 넣어 주었다 아무것도 모르는 제비 한 쌍은 놀부가 마련해 준 집에 알 여섯을 덜컥 낳았다 그런데 마음 바쁜 놀부 놈이 삼시로 만져보아 그만 알 다섯이 골아버리고 말았다 겨우 하나가 살아남아 알을 깨고 나와서는 날기 공부를 익힐 때였다 성질 모진 놀부는 충문을 지어 제사를 지어도 구렁이가 오지 않자 제비집 밑에 자리를 깔고 앉아서 빌었다 제발 제발 떨어지소 떨어지소 떨어져 다리가 툭 부러지소 두 손으로 싹싹 빌어도 종시 떨어지지 않았다 그렁저렁 제비가 점점 커서 날게 되었는데 날이 갈수록 놀부는 제비가 훌쩍 날아가 버릴까 걱정되었다 마침내 놀부는 제비집에 손을 넣어 곤히 자고 있는 제비를 끄집어냈다 영문도 모르고 끌려나온 제비는 억센 놀부 소나기에 뚝 하고 다리가 부러졌다 놀부는 짐짓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제가 부러뜨린 제비 다리를 비단으로 진 진 감아 치료해 주었다 여봐라 제비야 딱 죽을 네 목숨을 내 제주로 살렸으니 아무리 짐승인듯 재생지덕을 잊으면 안되느니라 흥부의 제비가 세통의 박씨를 주었으니 너는 갑절을 더 보태어 여섯통 열릴 박씨를 부디 입에 물고 오너라 사물까지 기다리지 말고 가는 즉시 출발해 종을 보름 안에 당도하면 오죽이냐 좋겠느냐 이윽고 다리 기울어 제비가 강남으로 날아가니 놀부는 희망에 들떠 손을 흔들었다 다리가 부러진 제비는 힘겹게 날아가 제비 왕에게 사실을 고하니 제비 왕이 박씨 하나를 내주는데 황금 박씨 였다 봄이 되어 제비가 박을 물고 어김없이 놀부 집에 나타나니 무엇보다 좋아하는 것은 놀부와 심술 맞은 그의 아내였다 반갑다 제비야 어디 갔다 이제 왔나 지난해 네 다리를 치료해 주었거늘 은혜를 잊지 않았다면 속히 박씨를 내놓아라 손바닥을 떡 벌리니 제비가 입에 물었던 박씨를 떨어뜨렸다 놀부 부부는 덩실덩실 춤을 추었다 얼씨구나 이제 부자가 되는 건 시간 문제구나 자세히 살펴보니 박씨 속에 글자가 쓰여있었다 놀부는 급히 글 읽는 식솔을 불러 박씨를 보여주었다 놀부 식솔이 박씨를 보고 대답했다 큰일 났습니다 이건 보수표가 아니오 무식한 놀부가 보수표를 알리없었다 보수표가 무엇이냐 원수를 감는다는 뜻입니다 놀부는 크게 웃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부러진 다위를 치료해 주었거늘 원수가 웬 말이냐 놀부는 크게 개념치 않고 박씨를 땅에 심으니 아침에 심은 것이 오후가 되어 순을 내밀고 쑥쑥 줄기가 솟아났다 놀부 아내가 깜짝 놀라 말했다 여보시오 아기아버지 급히 줄기를 뽑아버리시오 아침에 씨앗을 뿌렸는데 저녁에 줄기가 웬일이오 이건 요물이 틀림없소 재물에 눈이 어두운 놀부는 장담하며 일렀다 나물이 나물이 되려는 것은 떡잎부터 할 것이니 네다섯 달이 지나면 억만금 세간이 그 넝쿨에서 날터이니 일찌감치 잘되지 않았는가 박은 달마다 갑질식 더럭더럭 자라났다 옆에서 순이 나고 그 옆에 다시 순이 나고 한순이 커지기를 한아름이 넘어갔다 어디에다 턱 걸치면 모두 다 무너졌는데 사당에 걸치면 사당이 무너져 신주가 깨지고 곶간에 걸치면 곶간이 무너지고 온 동네 집빛마다 부지 불각 턱 걸치면 무너지고 무너지면 값을 물어주었다 그렁저렁 이렇게 든 돈이 삼사천량이 넘었으나 놀부는 박을 탈 날만을 기다리며 정성껏 보살폈다 놀부의 극진한 보살핌 때문인지 커다란 박십여 통이 열렸는데 박통을 보는 놀부의 마음이 흐뭇했다 마침내 놀부는 아내와 더불어 톱질을 시작했다 어기여라 톱질이야 황금아 칼칼 쏟아져 나와라 은슬근 톱질 중에 박통문이 열리고 노인 한 사람이 나왔는데 차림 복색이 제법이었다 놀부가 말했다 흥부는 첫 통을 탈 때 동자가 나왔다더니 내 박은 첫 통에서 노인 나오는구나 주머니마다 선약을 가득 담고 있겠지 바삐 노인이 복장을 뒤지려 하는데 이놈 놀부야 옛 상전을 모르겠느냐 조선왔던 제비편에 자세히 들어보니 너희놈들 이곳에서 부자로 산다기에 불원천리 하고 나왔으니 니 처자 니 세간을 박통속에 급히 담아 강남가서 고공사리를 하라 놀부가 듣고 간담이 서늘해져서 있는데 박통속에서 계속 힘센 장사들이 쏟아져 나와 놀부를 에워쌌다 놀부는 이 광경을 보고 노인에게 엎드려 애걸했다 아이쿠 잘못했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노인이 소리쳤다 니놈 제상을 생각하면 잡아다가 초당 앞에 말뚝에 거꾸로 매달고 대추나무 방망이로 두 발목 복사뼈를 꽝꽝 때려가며 부려먹을 것이지만 잘못을 니우치니 삼천냥 덜금을 물리는 것으로 끝내겠다 삼천냥이요 구두새 놀부는 놀라 기절할 뻔했다 노인과 장정들은 결국 돈 삼천냥을 고스란히 챙겨 감쪽같이 사라졌다 화가 머리끝까지 치민 놀부는 내친김에 다시 두 번째 박을 타기 시작했다 어기여라 톱질이야 슬근슬근 박을 타니 열댓살된 아이가 노란 머리카락에 창옷을 입고 박통 속에서 썩 나섰다 놀부가 반겨 말했다 오 이번엔 동자가 틀림없구나 삼십 넘은 노총각이 그 뒤를 따라 또 나오니 놀부가 더 반겨 말했다 동자가 한 쌍 이랬지 그 뒤로 사람들이 꾸역꾸역 나오는데 온갖 비론뱅이들이 다 모인 듯 했다 놀부는 앞마당을 장판으로 알았는지 넓게 자리 잡고 각 차비가 늘어서서 가야금 둥덩둥둥둥 퉁소 소리 띠루띠루 해적 소리 꼬개꼬개 북장단에 건무추며 번개 소고 벼락 소고 한편에는 각설이 패가 덩실덩실 춤을 추는데 놀부 내외는 정신이 하나도 없었다 놀부가 보다 못해 말했다 처놈들 집구석에 두었다가는 쌀 한 알도 안 남겠다 결국 결국 돈을 후하게 주워 밖으로 내보내는 방법밖에 없었다 잡색 군들을 보낸 후에 남은 박을 켜려고 하자 이제는 겁이 덜컥 나는지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이구동성으로 만류했다 그만 타소 그만 타소 이 박통 그만 타소 삼도의 유명한 자네 형세 하루아침에 탕진했으니 만일 이 통 또 탔다가는 재변 또 나오고 무엇으로 막아낼까 비교 망신할 것이니 제발 그만 타소 고집 많은 놀부는 가만히 머리를 굴린 끝에 말하니 뺀칼을 도로 꽂는 것은 대장부의 할 일이 아니지 무엇이 나오는지 끝까지 가보자 놀부는 톱을 끌어당겨 다시 박을 타기 시작했다 어기여라 톱질이야 끊임없이 금은 보아가 쏟아질 것이니 힘껏 박을 타세 슬근슬근 박을 거의 다 타니 뜻밖에도 상려를 맨 사람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와 다짜고짜 놀부를 관해 눕혔다 무슨 짓들이냐 놀부는 화들짝 놀라며 물었다 그동안 지은재를 벌하고자 너를 데려가겠노라 상여꾼들이 이구동성으로 대답했다 아이고 살려주십시오 놀부는 이번에도 엎드려 빌지 않을 수 없었다 살고 싶으면 돈 1만냥을 내놓아라 그렇게 하면 빈 상여를 메고 가겠다 이번에도 듣지 않을 수 없어 놀부는 고스란히 돈을 빼앗겼다 세 번째 박도 네 번째 박도 마찬가지였다 박을 탈 때마다 계속해서 각종 짐승과 요물 요사스러운 인간들이 쏟아져 나오고 그때마다 놀부는 가진 재산을 내주어야 했다 이러기를 아홉차례 마침내 놀부는 마지막 박 한 덩이를 남겨놓았다 이러다가 폐가 망신하겠소 이제 그만합시다 놀부 아내가 말렸으나 놀부는 기어이 마지막 박마저 타기 시작했다 마침내 박이 열리고 천병 백마가 물 끓듯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나오는 장수는 신장이 팔척이요 얼굴은 먹빛 같고 표본 머리에 고래 눈과 제비턱 범의 수염 형세는 닿는 말과 같고 황금 투구 세자 갑옷을 입고 주마 위에 높이 앉아 장팔 사모 비껴들고 우레같은 큰 목소리로 꾸지졌다 이놈 놀부야 늘어섰던 하인들이며 구금꾼들이 깜짝 놀라 죄다 흩어졌다 놀부 또한 정신을 잃고 박통 옆의 기절에 넘어졌다 장수는 걸음도 당당히 마루 위로 올라가 분부했다 놀부 놈을 이렇게 세워라 군사들이 놀부의 고추 상투를 덥석 잡아 나입하니 장수가 쩌렁쩌렁 소리쳤다 욕심많은 놀부야 내 죄를 헤아리며 만번 죽어도 아깝지 않다 천지에 중한의가 형제밖에 또 있느냐 한날 한시에 태어나지 않았어도 한날 한시에 죽는 것이 당연한 도리인데 니놈은 어이하여 동기박대를 그리 했느냐 또한 날짐승 중에 사람 따르고 해 없는 게 제비로다 내가 근본 생긴 모양 제비턱을 가졌기에 제비를 사랑했는데 제비 말을 들어본 즉 생다리를 꺾었다니 그러한 몹쓸놈이 어디에 또 있겠느냐 내 당장 너를 죽여 그 흉악한 죄를 다스리고 싶으나 돌이켜 생각하니 죽은 자는 다시 살아날 수 없고 형을 받은 자는 다시 거느릴 수 없는 거로 목숨을 살려주니 이번에는 개가 하여 형제 우회 하겠느냐 놀부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손이 닳도록 빌었다 장군님 말씀을 듣다오니 소위는 전우 죄상은 금수만도 못하옵니다 저의 목숨을 저의 목숨을 살려주시면 옛 허물을 다 고치고 군자의 본을 받아 형제간에 우회하고 이웃과 화목해 사람 노릇 핥더니 제발 살려주십시오 장수는 비로소 고개를 끄덕였다 니 말이 그러하니 너를 용서하겠다 부디 개가 천선하라 장수는 말이 끝난과 동시에 군사를 이끌고 호련히 자취를 감추었다 한참 만에 놀부가 정신을 차리고 둘러보니 하인들마저 뿔뿔이 흩어지고 집안에 남은 것이라고 하나도 없었다 놀부 내배가 땅을 치며 슬피우니 그 곡소리가 흥부의 귀에까지 들어갔다 형이 방을 타다가 폐가 망신했다는 소식을 들은 흥부는 급히 달려와 제 형을 위로하고 가지고 있던 세간의 반을 떼어 놀부에게 주었다 흥부가 지극 정성으로 형을 대하니 놀부 또한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진심으로 동생에게 사과했다 흥부 내외는 오래도록 장수하며 가난한 사람들을 보살피니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그들의 덕을 칭송했다 이구동성으로 흥부 내외는 이구동성으로 흥부 내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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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